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의 요소 요소가 삶의 요소 요소가 돼가지고 우리 삶의 색깔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감정은 인생을 구성할erk능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감정으로 살면 삶을 풍요로롭게 만들기도 하고 喜프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감정을 알게 되면 인생을 위원하게 내내 날때 늘 어두운 감정을 이렇게 밝게 되어서 살고 어두운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그날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었을 때 왜냐하면 인생을 유일한 정의의ags 그날이 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감정으로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인간의 관계에 금이 가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말하기를 이런 자기의 감정을 많이들을 숨기면서 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워서라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직이 소멸되어가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제는 자기의 감정까지 속이면서 산대요 이제 세상에 속이고 이건 당연하게 처럼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까지 속이면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있으면 착 속이고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착 속이고 사람들이 없으면 드러내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잡지 한 잡지사가 이런 앙케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자식의 회사에서 이런 앙케이트를 받았어요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있는 돈이 우르르 다 쏟아졌대요 코인뿐만 아니라 지폐도 지폐도 엄청나게 지폐도 엄청나게 그런데 어두운 밤이다 당신이 그 앞에 있다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앙케이트를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전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전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전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저하지도 않아 죽습니다 전 집사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ben, 그냥 죽죠 하지만 그것을 싫어합니다. 홍시지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홍시지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가져가죠. 전부間違います. 지도인 것처럼? 내 돈이 아닌데 지도인 것처럼 다 가져가죠. 진짜는 내 돈이 없죠.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가져가죠. 경찰에 가져가죠. 경찰에 가져가죠. 주셨다고요. 이것을 가져가죠. 역시. 저도 안 가져가요. 저는 이 돈을 가져가죠. 저는 감사기도 하고 가져가죠. 제가 감사의 인연을 하고 가져가죠. 하나님은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천이 답답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빠진 것 없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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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져가죠. 하...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은 없었구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60%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60%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가져갑니다. 전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가져갑니다. 전부間違います. 60%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0%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다 가져가죠. 하지만 자판기 회사에 고장 났다고 연락해 줬대요. 그리고 20%는 그걸 주셔서 박 목사님처럼 경찰서에 갖다 주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눈이 없으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거짓이 자기의 정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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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자신의 욕심에 가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는 정직하지가 않다는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은 정직한 것은 정말少ない というこ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에 수까지 세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김일세 집사님 몇 개 빠진 것 그것까지 다 하신다. 오늘 김일세 집사님이 髪の毛에 몇 번抜けたのか 전부 하나님께서知ってます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このような神様 私たちが 騙す というんです 꼴랑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과 그런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本当には 取りに足りない 自分の意思や 感情 知恵を持って 神様を 騙そうとするんです 神様は 本当は 全部 知っているのに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皆さん とても 辛い思いを 知ってます 悲しい 苦しい 아파요 心が痛い 그런데 하나님 앞이든 사람들 앞이든 전혀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神様の前 人の前 でも 全然 何もない かのように 振り舞う そういうのは 忍耐 じゃないんですね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心に こういう感情が あるのに 無いかのように 振りをす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神様の前 でも 人の前 もっと 最悪な 場合 何 ですか 心 本当は 辛くて 苦しい 痛い 何も せずに じっとしている こと そういう 辛い 心 持って 神様に 出て行こうとしない ただ 心も 痛い 苦しい と思っている だけ そういう 気持ち 思いを持って 神様に 振り伏そうとも しない 神様の前 でも 人の前 でも 平人を 装っている 皆さん こういう姿が 神様の前で 正直でない 姿だ というわけです 神様の前で そういう 神様の前で それが 危ない 事です 神様の前で 平人を 装っている それは 危ない事です 神様の前で 正直に ならなければ どうなると 思いますか そういう 神様の前で 真実を 装っている それが 真実を 装っている 知らない その心を 悪霊が 捉える 그리고 その 心を 捉えて 実験を起こす 그리고 その 心を捉えて 私たちの 人生を じゅさぶる 창世紀4章 に カインが 登場します カインと アベルの話を 知ってますよね その カインです その カインも 神様の前で 正直なものでは なかったんです カインの 信仰生活も 素直では なかったんです 神様の前で 心が 正直なものでは なかったんです カインと アベルが 神様の前で 恋愛を 生き物を捧げました カインの 弟の アベルの 恋愛は 神様に 受け取られました しかし カインの 恋愛は 神様が 受け取らなかったん ヒブリースの 11章に ヘブリビットの 神様に 信仰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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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の中に カインの 弟の アベルが 信仰として 書かれて アベルは 信仰の 信仰の 神様に 동생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거 보면 형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예배 좋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봐도 이렇게 말하셨을 때 그럼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지윤姉妹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봐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대요 아무 생각 없는 거에요 정지수님 어떻게? 화가 나요 좀怒るかもしれません 오십사님? 우십사님 네 예배 안 봐도 이렇게 아나도 예배가受け取らない 라고 말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요? 정지윤씨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십사님 정지윤씨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둠만 봐도 이렇게 말하셨을 때 그렇게 말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ショック ショック 자모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남口 자모님 아나도의 예배와 안 봐도 이렇게 말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을 고려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봐보겠다. 자신의 마음을 고려합니다. 토시혜 집사님. 토시혜 집사님. 왠지 따질 것 같아. 하나님은 도이 다다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키러지 경우는 알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고 콕과 막히고 아키렸뎌. 화가 나죠. 화도 나죠. 화가 나기 전에 뭐가 생기냐면 섭섭이가 생기죠. 그런데 당장 옆에 비교가 되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당장 옆에 비교가 되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받으면서 나는 왜 안 받아줘요? 그녀는 얻어내려고 했는데 왜 저는 얻어내려고 했지? 섭섭한 마음이 생기네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화나죠. 사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걸 자기도 안다고요.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죄책감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고 있죠. 죄책감이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내 예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있죠. 그런 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마귀는 그 마음을 잡는다고요.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 있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분념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분념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마귀에 자기 마음을 잡힌 사람은요. 잡힌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에 자신의 마음을 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神은 다 아시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자기의 잘못했던 것, 서운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말씀으로든 사람으로든 人을 통해서 環境을 통해서 그리고 가인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가인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삶이 흔들림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우리 3토나 1토나 それぞれの職場,事業,場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뭐,残念で 寂しい思いが する時があります 없어요? ないんですか,皆さん 항상 괜찮은 거야? いつも皆さんは 大丈夫なんですか?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寂しい思いを したことないんですか? 부부끼리도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그러는데 夫婦の中でも 寂しい思いがするんですよ 이거는 긍정하네 それはみんな うなずいてくれてますね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섭섭할 때가 그래서 가족끼리도 섭섭할 때가 친한 친구끼끼리도 섭섭할 때가 친한 친구끼리도 섭섭할 때가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また皆さん 私に対して 섭섭한 마음을 持つことが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심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皆さんに対して すごい 寂しい思いを 持っている かもしれない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섭섭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また 生徒さん 皆さん どうしても 寂しい思いを 持つことは あり得るんです そういう 寂しい思いが どんどんどんどん つぬられて 大きくなると 悪霊に捉えられるんです 그리고 악한 것으로 더 키워버리겠지 そして 悪い感情へと 変わっていくんです 이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 분내는 마음 쉬게 질투하는 마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心の中に 寂しい思いから 妬み 嫉妬 心を 早く変え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 정신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神様に対して 寂しい思いを 持つんですね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を 열심히 했거든요 지도도 열심히 祈りも 봉사도 열심히 그런데 자기에게 남은 것은 피곤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커녕 일이 더 잘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神様に対して 寂しい思いを 持っている 그걸 점점 더 키워야 될까요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점점 더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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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숨겨요 본명 알려주시 하나님 하나님 그런 사람도 이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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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알게도 하시는데 그래도요 끝까지 자기 고집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을 때는 더 힘들게 되죠 힘들게 됐을 때라도 자기가 빨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괴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건 내 고집 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잘못된다고 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양심의 말씀하시고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자의 모습을 떠나서 애들이 솔직하게 말할 때 그때 그게 예쁜 거예요 자기가 아픈데 안아픈 척 하는 거예요 本当は体가 구하여가悪いのに 구하여가痛くないようなふりをする 못된 일을 했는데 못된 일을 안아픈 척 하고 있는 거예요 素直하고 솔직하고 솔직하고 정직할 때 예쁜 거예요 皆さん素直하고 솔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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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는 마음에 순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정해 나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素直하고 솔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힘을 더 부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대로 행하고 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어 기도하셨어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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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셨어 그 간절함이 기도할 때 나오는 그 땀 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점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짓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리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용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 받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계승만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내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계승만의에서 간절히 지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